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국민소득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선진국들이 4,400명 이후에 한 250년, 300년 걸려서 했던 일을 50년 만에 해냈어요 어때요? 자랑스럽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 정신이 얼마나 빨리 달렸던지 정신이 없어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우리가 국민소득 2만 불에서 3만 불을 가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렸어요 겨우 3만 불 됐죠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이 불과 4, 5년 만에 가던 것을 우리는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우수한 국민이 왜 거길 못 가느냐 하는 거예요 왜 거길 못 올라가고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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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 개걸음을 쳤냐 이거예요 그건 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는 전술적 사고로 거기까지 올라왔는데 2만 불에서 3만 불 올라가는 선진국 순으로 올라가는 데는 전술적 사고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돼! 그럼 무슨 사고? 전술적 사고를 안 하면 무슨 사고를 해야 돼? 전략적 사고 전술과 전략이 어떻게 다른가 그것은 군사학적으로 정의가 있지만 그 이야기 어려우니까 할매도 이야기할 수 있는 말로 정의하면 전략적 사고는 자기가 판을 짜는 거고 전술적 사고는 누군가가 짜놓은 판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 게 전술적 사고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2만 불 올라오는데 기술 개발, 학문 개발 우리가 했나요? 안 했어요 선진국들이 이미 해놓은 것을 우리는 정말 밤낮으로 일해가지고 2만 불을 고지에 올랐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한계예요 그게 이제 중진국의 선두자리예요 그런데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올라오는데 어려움, 난이도가 5라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데는 난이도가 50이 넘어요 10배가 넘어요 왜? 지금까지 우리는 전술적 사고만 했지 전략적 사고를 해본 적이 없어 우리가 판을 짜서 그 판을 움직여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짭이 없어지는 시대에 전술적 사고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직장을 주는 놈이 없어 주는 놈이 없어요 점점 없어지죠 직장이 점점 없어져 그러면 자기가 판을 짜야 돼요 이게 전략적 사고예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현상을 답할 수 없어요 전략적 사고 자기가 자기 job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 직장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서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존의 네트워크 회사에 들어가서 자기 판을 짜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그걸 짜주지 않아요 내가 짜야 돼요 내가 짜면 내가 누구가 돼요 내가 전략가가 되는 거예요 전략가가 전략가가 돼야 이 난국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제 우리는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그러면 국민이 모르냐 알아 한 20년 전부터 창의성 창의성이 중요하다 창의성이 중요하다 그 말 자꾸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창의성이 중요하다는 말을 자꾸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창의성이 없다는 걸 얘기해요 창의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판을 짜는 거예요 누가 짜는 판 속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판을 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거 외워두세요 무슨 등자입니까? 오를등 굉장히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 이 고자는 높을 고 자자는 스스로 자 스스로 자인데 여기는 전치사입니다 뭣으로부터 영어로 from이에요 뭣으로부터 영어로 from이에요 from 이 자자는 사람의 코를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콧구멍 두 개 딱딱 뚫려 있죠 여기로부터 그 말이에요 B는 나즐비자입니다 나즐비 비천하다 그런 말을 들어봤죠 야비하다 할 때 나즐비자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오르려 하면 오르려는 사람은 어디서 출발해야 된다? 낮은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자 이 말이 중용에 나옵니다 자 다음 등고자 군자 지도 중용에 중용시 고장이 나옵니다 군자 군자는 여기서 옛날 같으면 임금 아들인데 옛날에는 귀족이었고 지금은 신사숙녀가 군자입니다 신사숙녀가 군자고 신사숙녀가 못된 사람은 소인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군자는 그러니까 오늘날은 리더입니다 리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군자는 전부 리더였어요 리더였다고요 리더의 돈은 이렇다 비여는 비우컨대 뭐뭇과 같다 비우컨대 행원 멀리 가려는 사람은 반드시 가까운 곳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서울을 가려면 여기서 가려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비여 비우컨대 뭐뭇과 같다 높은 곳에 오르려 하는 자는 반드시 낮은 곳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중용에 나오는 말인데 2500년간 살아남았다는 것은 이 말이 맞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복권 어디 로또 당첨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많은 분 중에 로또 당첨이 한 번도 안 됐다 이 말이야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나 이거 근데 미국이나 영국의 복권은 10억 그런 게 아닙니다 몇 천억 몇 조 그러죠 그런데 영국에도 그런 말이 있는가 봐 복권 당첨되는 사람은 폐가 망신하고 죽는다 노숙자로 죽는다 그래서 실제로 BBS에서 그걸 조사해 봤어요 실제로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랬더니 5대5야 50%는 당첨되기 전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고 50%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으로 신용불량자로 무허가 모텔에서 죽어갔어 그 차이가 뭔가를 연구하는 게 학자들의 도리야 그렇죠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건가 그건 간단합니다 복권 당첨된 뒤에도 자기가 지금까지 하던 일을 계속하는 사람은 더 행복해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과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은 복권 아니라 복권 할아버지가 돼도 그 일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하는 일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면 바꿔 당첨된 즉시 바꿔 근데 주변에 보세요 뭐부터 바꿔 마누라부터 바꾸기 시작해 이게 마누라가 아무래도 내 복권을 가져갈 것 같아 그러다가 결국은 폐가 망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부자 3대 못 간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거의 3대 못 가요 지금은 자기 대에 망하는 경우가 많아 망해버려요 왜 그래요 바로 등고자비학 관계였습니다 경영자 수업을 싸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호박이 넝쿨째쿠 돌았어 망해버린 거예요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어 자 다음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왕관을 쓰고자 하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자 크라운되고 로얄되고 크라운되고 임페리얼 왕관을 쓰지요 왕관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으면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져요 불행해진다고요 이게 왕관을 쓰기 이한 수업과정 수업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나 보면 쿠데타에 의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은 말로가 반드시 안 좋아 왕관을 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왕관을 쓴 거예요 따라서 우리 다단계 회사에 오면 왕관을 빨리 쓸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말로가 좋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똑같아요 네 말로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대한민국은 오면한 법이 있고 그리고 안정된 경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확천금하는 방법이 없어요 왕관을 쓸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왕관을 씌워주면 굉장히 불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애터미에서 세일즈마스터에서 임페리얼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과정이 시간이 느린 것 같지만은 왕관을 쓸 수 있는 리더십을 개발해 주는 과정이에요 쓸데없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이제 얘기해요 근데 서구는 어떻게 선진국이 되었는가 그 의문이잖아요 어떻게 그리고 지난 200년 동안 우리가 어째서 서구의 지배를 받았는가 한마디로 말해 산하 변명이 늦었어요 산하 변명이 늦으면 그 국가나 개인은 반드시 지배를 당합니다 반드시 그 역사의 법칙이에요 반드시 그건 예외가 없어서 반드시 당해요 서구가 산하 변명이 빨랐어요 그때 산하 변명 하기 전에 뭐 했어 서구는 대항의 시대 바다로 바다로 나간 거예요 밖으로 밖으로 대항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서구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점은 서구에서 자본주의가 생겼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1776년에 국부론을 썼으니까 그때부터 경제학이 시작해요 그럼 그 이전에 경제학이 없었나 있었어요 중상주의도 있었고 중동주의도 있었고 많았어요 그런데 왜 아담 스미스부터 경제학의 아담 스미스를 경제학의 아버지로 치느냐 하면은 그 국부론회가 국부론회가 오늘날 GDP GMP 국민소득의 개념이 들어 있어요 그 이전에는 그게 아니었거든 그래서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따져도 서구의 산업혁명은 250년 전에 일어났어요 250년 전에 우리는 1960년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예요 마크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아주 빛나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책으로 나와있죠 우리 서점에도 계속 나와있어요 지금 자 이분이 논증한 게 뭐냐면 이게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논문인데 자본주의 생산양식 자본주의 제도가 생기기 전에 뭐가 있었다 자본주의 정신이 먼저 있었다는 자본주의 정신 영리 즉 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장사하고 물건을 파악을 하는 것은 고대 사회도 있었고 아라비아에도 있었고 중국에도 있었고 인도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그 나라들이 선진 자본주의를 건설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자본주의 정신이 없었다는 게 자본주의 정신 이걸 논증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월성이 증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청교도 윤리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시장으로 나온 게 자본주의 윤리 그것이 종교윤리가 교회윤리가 시장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 전통윤리 사상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아 그렇죠 근데 그게 시장으로 나오질 못한 거예요 대표적인 대표적인 우리 윤리 사상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지신인용음 충효 신 지신인용음 충효 가 있다 말이야 충효 충효 지신인용음 신이 있고 우리가 동양상국 중국 일본 한국이 있는데요 지신인용음 충효 는 동양상국에서 다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지신인용음 충효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충돌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충돌하면 충돌하는 경우에 그 나라 또는 그 민족이 어떤 것을 택하느냐가 그 민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윤리관이에요 윤리관이야 우리는 이 중에 뭘 택해요 뭘 택했냐고 우리는 어 효를 택했습니다 효를 택했어요 임진왜란 때 장수가 전투를 해 지금 전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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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것은 충입니다 그렇죠 충이에요 그런데 전투를 지금 항상 죽둥살둥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렇게 그러면 군복을 다 벗어버리고 칼을 내버리고 장려를 지우고 장려를 그거 뭐야 국가 입장에서는 이거 형평놈 아니야 이거 전쟁하다가 그런데 국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허허 그 놈이 효자로 그래서 이게 충과 효과 충돌하면 우리는 반드시 효를 택했어요 효를 택했어요 일본은 뭘 택했어요 충을 택했습니다 충 조직에 대한 충성이야 그래서 일본의 기업은 500년 1500년 기업이 있어요 조직을 중요시 이 기업이란 조직을 중요시 그러니까 문화가 전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효과 고고한 가족률로 끝났지 이것이 시장으로 나오지가 못했어요 시장으로 못 나왔어요 효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관인데 이게 시장으로 못 나왔다고 만약에 이 효의 가치관이 시장윤리로 정착이 됐다 하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드실 음식을 불량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손자가 먹을 가지고 놀 장난감을 불량품을 만들 수가 없다고 효과 시장으로 나와버렸으면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윤리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이 빨리 성장하다 보니까 선진국으로 가는 게 이렇게 힘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갑질이라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청기도 일기 이거 보세요 정직 절제 천직의식 근면 신뢰 성실 구제 겸손 시간 이거 낯선 것 있나요 없어요 이게 시장으로 나와서 시장 윤리가 되어버린 그러니까 정선 상략 적이네 정직하고 소원한 것이 가장 최상의 전략이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을 일삼는 어떤 기업이 있다면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곤망해요 곤망합니다 거기 돈 벌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서부가 이렇게 되는데 250년이 걸렸다니까 이게 나와서 전민자본주 파리아 캐피탈이스무스 영어로는 파리아 캐피탈이스무스 자 이것도 막스 베버의 이 체계가 있어요 돈을 벌고 사용하는 과정이 윤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말이야 윤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니까 다른 놈이야 피해를 보건 말건 내 돈벌이만 하면 그만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특히 막스 베버가 이야기하는 게 고리대금업이라든가 투기 불공정 거래 폭리 매점 매석 거짓말 이런 걸로 돈을 버는 걸 천민자본주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천민자본주의 상태에서는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어요 왜? 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해 일정 소득 수준이 되면 뒤로 빠꾸어 버려 그래서 박스 베버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천민을 여기 파리아라고 그러는데 이건 인도의 캐스트에서 나왔습니다 인도 캐스트 맨 인도부모로 가 계시나 맨 위에 계급이 뭐예요? 브라만 그 밑에 브라만은 지주나 승려 계급 사자 계급 크사트리아 그 밑에 크사트리아가 있죠 이건 정치인 왕족 그리고 장교 이게 크사트리아 그래서 실제로 인도를 이끌어가는 것은 제2계급이 이끌어가요 바이샤가 있죠 그 밑에 바이샤는 농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밑에 수드라 이건 천민이에요 천민 이게 지금 브라만 크사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됐는데 그 밑에 그 밑에 이건 인간도 아닌 인간들이 70%야 그 밑에 그 밑에 계급도 없어 이걸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가촉 천민 그런 걸 접촉하면 내가 더러워지니까 접촉하지 마라 이게 파리아예요 파리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절대로 선진 자본주의가 될 수 없다는 게 막스 베버의 이야기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세계 최고 지식인이었죠 자 다음 로봇 엑셀러드라고 미시간 대학 정치학 교수인데요 어떻게 어떻게 게임을 해나가면 최적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에요 저놈을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 전략을 택할 것이냐 그래서 이분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서 세계 컴퓨터 대회를 하면서 어떤 전략을 갖는 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냐 게임을 해봤어요 게임을 한두 번 한 거죠 백만 번에서 백만 번 이 결론을 얻었습니다 뭐 했어요? 남의 성공을 질투하지 말라 두 번째 먼저 배반하지 말라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배반한 놈이 많아요 우리 지금 전직 최고 국가 책임자도 배반한 놈 때문에 지금 국가 밥을 들고 계시잖아 자 그 다음에 협력이든 배반이든 그대로 갚아라 마지막 이게 중요한 너무 영악하게 굴지 마라 너무 영악하게 굴면 이익을 것 같은데 반드시 손해본다는 거예요 반드시 손해봐 반드시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한 예를 들면 전번에 내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글을 써놨더라고 글을 읽어봤더니 무슨 말이 있냐면 시골에 자기 엄마가 사시는데 이웃집에 또 아줌마들 많죠 그런데 양쪽이 동시에 오리를 부활을 했어요 15마리씩 그런데 어느 날 오리가 같이 놀다가 같이 놀다가 자기 집으로 다와 버렸어 30마리가 다와 버렸어 그런데 새끼 오리 보세요 새끼 병아리 노래 가지고 구분을 못해 오리 얼굴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난 돼지 얼굴도 구분을 못하겠더라고 보니까 어떤 놈이 어떤 놈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웃집 아줌마한테 15마리 그냥 아무거나 그냥 골라가시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큰 것만 골라가 큰 것만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기분이 매우 상했지만 아이고 쫓겨서 크는데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자기 엄마는 아침마다 오리야를 바구니로 하나씩 수확하는데 이웃집 아줌마는 아무것도 없어 큰 것만 가져갔으니까 전문 순놈만 가져간 거야 순놈만 순놈만 가져간 거야 그게 영악하게 굶은 거야 영악하게 굴면 그렇게 된단 말이야 자 다음 바로 에트미에서 왕관을 쓰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 왕관의 무게를 지탱해주도록 만드는 과정이 인간 개발 과정이고 그것이 리더십 교육 과정입니다 그거 안 하고 리더가 됐다 그거 제대로 조직 운영 못합니다 조직 운영 못해요 자 바로 이거 인간 개발인데 매년 유엔에서는 그 나라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인간 개발이 되어 있는지를 발표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죠 그런데 그 나라 국민이 어느 정도 인간 개발이 되었냐 하고 그 나라 소득 수준하고 비례합니다 인간 개발이 안 되면 소득이 낮아진다 인간 개발이 안 되면 자 봅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 개발이 돼야 애터미도 성공할 수 있고 고소득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좁아 터진 데에 앉아 계셔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전략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야 전수적 사고 그건 누가 해놓은 판에 가서 자기가 열심히 일해봐야 골병만 들지 별로 얻는 게 없어요 보세요 1.0 만점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들은 다 들어있죠 여기서 0.800 이상이면 베리 하이에서 갑니다 그 나라 인간 개발은 매우 잘 돼 있다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엄청나게 높아요 세계 22위로 인간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와 우리나라 인간 개발 높네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난 그러면 나는 왜냐하면 이게 대한민국 평균이니까 절반은 평균보다 높고 절반은 평균보다 낮다는 거름이에요 그렇죠 평균보다 인간 개발이 낮으면 좀 비정하지만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종속을 당할 수밖에 없다 종속을 당한다는 것은 자유가 없어진다는 거름이 아닙니다 돈의 자유도 없고 시간의 자유도 없고 그러면 워낙 우리가 인간 개발 일수가 높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높아지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0.7로 내려갑시다 소득이 어때요 마음불대가 떨어져 버리죠 이제 이 정도 내려가면 비참하죠 이거 인간 개발이 안 되면요 자유가 없어집니다 자유 그리고 누군가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에게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잔소를 계속하는 거예요 나를 개발시키라고 나 국가 전체가 아니고 나 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이에요 자 결론은 황금률입니다 이게 대인관계에서 많은 윤리기준이 있습니다 칸트의 윤리기준 롤스의 윤리기준 공리주의의 윤리기준 존 스테어트 밀의 윤리기준 윤리기준이 많은데 그 복잡한 윤리기준 말고 이것만 지키면 이것만 지키면 인간관계는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게 황금률이에요 골든 룰이에요 근데 이 골든 룰을 옛날에 현자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안 지키니까 그래요 자 봅시다 논의 이 말이 두 번 나와요 자공이라는 수제자가 묻습니다 한마디 말로 평생토록 행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하고 자기 스승의 공작에 묻자 있다 그것은 바로 서일 것이다 이 서자가 무슨 서자죠 용서할 서자입니다 용서할 서자 근데 여기서 서는 서는 뭐다고 같냐면 인하고 같습니다 인하고 같죠 뒤에는 이 말이 또 나오는데 이걸 인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인은 인자이냐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라면 그리고 원래 저 이 이걸 어지린 그렇게 하면은 이게 뜻이 통하지가 않아요 공작가 말한 이는 시입니다 시 종자 종자 설구시를 행인 그러죠 무슨 시를 익지인 반드시 인이 들어가면 시예요 인간의 시예요 인간의 시 인간의 DNA라고 DNA 그러면서 이 말을 이렇게 다시 부연 설명해 줍니다 기소부력 물시여인 네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너나 나나 공통적으로 당하기 싫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네 시에다 물어보니까 누가 나한테 사기치는 거 싫어 그러면 너도 그 놈한테 사기치지 말라 이거예요 누가 나를 부려먹는 게 싫어 그러면 너도 그 사람을 부려먹지 말라 이걸 황금률이라고 그럽니다 네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누군가가 나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싫으면 너도 하지 말라 너도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만 지키면 모든 윤리 도덕은 다 된다는 거예요 다 자 아리스토텔에서 똑같은 말을 해놨네요 우리는 남이 자신에게 대해주기를 원하는 것과 같이 남에게도 그렇게 대해주 그러니까 세계 동서 곡물 만나라고 현자들은 이게 황금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만 인간이 지키면 다른 윤리도덕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나온다는 거예요 마아봐라타 인도의 고대 서사시죠 똑같은 말이 있어요 남이 당신에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도 하지 말라 똑같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은 그 말씀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누가 맡아있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골든놀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윤리 도덕 기준이 많아요 많은데 그 어려운 걸 기억하지 말고 이것만 기억하면 당신은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면 뭐예요 누가 당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너도 남에게 하라 남에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애터미 사업은 보나마나 3년 5년 후에 로얼마스텟입니다 그런데 나만 돈벌이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파트너들은 바보 천치가 아니에요 그걸 금방 알아 어떻게 하는지 몰라 금방 알아 자 그러면 그러면 전부 우리가 남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자유인이 되고 싶죠 자유인이 되고 싶어요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 그렇죠 그러려면 내 개발을 해야 됩니다 모든 건 나에게 달려있고 다른 사람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everything is up to me 나에게 달려 내가 나를 어떻게 개발하냐에 따라서 내가 자유인이 되느냐 안 그러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총속되느냐 결정됩니다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스타 마스터 로얼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